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가까이 왔는데? 자,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? 다시 정면에 향해서 상체를 흔들어 보는 무광파워 초반 기백 싸우면서 밀리면 안됩니다 두 싸움에서 모두 밀리면 안됩니다 옥불과 농구질이형 옥불 두 싸움에서 모두 밀치기를 추측하라고 덮여있지만 불치기에도 좋은 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수록 좋습니다 무광 간격을 좁힛든 말든 청소 파워 자 잠시 고민을 좀 온다 해보는데요 두 싸움에서 자 이거 정도 소싸움 경기자 올해 위틀자 경기가 되겠습니다 제 5경기에서 싸움수들 또 특유의 본인의 슛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요 어떤 판단에 내린지 무거운 파워 뭔가 머리를 만들기에도 부담스러워 보이구요 이렇게 해서 제 5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더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반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전전까지는 국권을 구기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경기 복승식, 시복승식 국권을 구매하고 계시는 제 6경기 확정 배당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